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아이엔 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주에서 7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지난 4월에도 백골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주시 소재의 영업이 중단된 숙박업소 객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과거 기초생활 수급 이력이 있는 7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처방전 날짜나 그다음에 이런 숙박지, 그다음에 달력 등을 보면 한 숨진 지 4, 5년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지난 4월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숙박업소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정확한 사망원에는 알 수 없지만 이 숨진 이들이 과거에도 숙박업소에서 살았던 이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머물던 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일단 나갔다가 더 이상 또 갈 데가 없어져서 또다시 숙박업소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시신도 거주자 불명으로 해서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이 이곳에 있었던 거주 이력을 차단해서 건물 관리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객실 문을 열어봤더니 그때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숙박업소를 단기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달빵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연세를 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 생활 여건,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원로 숙박업소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숙박업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갈 곳이 없어져서 몰래 거기서 지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된 업소에 다시 몰래 들어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태의 죽음을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독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 여러 사회적인 대책들도 있고 우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에서 이 고독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에 한 12명이었던 고독사가 2021년에는 4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한 5년 동안 확인된 고독사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한 38.4%인데 이 제주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 이 제주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나왔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주는 1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실태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료 위주의 조사 또는 비정기적인 현장 방문 이런 정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 조례도 있고 실태 조사도 하고 있지만 여건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계속해서 막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잖아요.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통 사업 실패, 그다음에 막대한 채무, 이걸로 인해서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채무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도 꽤 되고 그다음에 가족과의 불화로 연락이 끊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의 주거지를 남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랑 연락이 닿는다. 그것은 쉽지는 않다고 해요. 사실상 이번에 발견된 백권 시신도 왜 복지 공무원이 빨리빨리 못 알아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 공무원도 나름 거주지를 찾아가서 관리인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찾아가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복지 관련 공무원들에 가장 깊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제주의 경우 또 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갑절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과연 공무원에 대한 인력 지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와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독사의 위험도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비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독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우리가 역대적으로 결혼을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혼율도 증가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망이 좀 악화되면서 익명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자신을 좀 숨기며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좀 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울러서 이런 인적 관계만을 단절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뭔가 물질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 고독사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20,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20, 30대가 사회적 불평등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폐쇄적인 삶을 많이들 살아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금방 있으면 50대가 되는데 지금 50대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금방 금방 50대로 나왔나 그러면 이게 고독사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질 위험성을 전문가정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사각제대를 막기 위한 그런 단순하게 어떤 물질,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이게 50대, 60대, 70대가 아니라 20, 30대부터 이들에게 손을 좀 내밀어주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일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남들 같지가 않은 이야기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없는 잠자리라는 제목으로 가져오셨나요? 지난 23일이죠.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는 정말 대형 참새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규모와 소방차 등 소방관들의 어떤 진압, 출동 속도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래된 숙박시설의 어떤 화재 안전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 숙박시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숙박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중에서도 오래된 숙박업소는 좀 많단 말이죠. 화재가 발생한 부천 소재 호텔과도 유사한 곳이 많다면서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이 2003년에 건축이 됐는데 이때는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법 개정으로 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그런데 제주는 이런 중소형 호텔들을 보면 대부분 2017년 이전에 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스프링클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시설이 있다고 해도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 자주 오작동이 발생해서 아예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 때도 보면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아예 꺼놨던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유동연기가 3시간에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천호텔 화재 이후에 제주에서도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도내 숙박시설에 대해서 불씨 안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스프링클러나 소방 방제시설 이런 부분들을 중정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소방당국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방시설, 도내 숙박시설 한 70여 곳을 불씨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한 40곳이 불량이 나왔어요. 70여 곳 중에 40곳이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씨 점검했더니 반 이상이 이걸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과태료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불씨 점검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내 숙박시설에 전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스프링클러 시설이 어디나 얼만큼이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지도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화재의 경고가 울렸다. 그럼 즉시 좀 더 빠르게 출동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작동 없고 성능이 좋은 화재 감지기나 소방시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정부랑 지자체가 조금 대출이라든지 어떤 지원책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런 화재 감지기나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돈보다도 당장의 위험을 빨리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인명을 구조하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생명 앞에 돈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대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임병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계획 변경을 계속 해주면서 또는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늦춰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거죠. 사실 도민과 약속했던 도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 고용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객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손님들도 대형 호텔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호텔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제주 MBC의 송원일 기자가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영철 제주 참여 환경연대 공동대표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제주 MBC에서 지난 12일부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38곳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그룹이 제주시 애월업 중산간의 애월포레스트라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내에서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50년 넘게 제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도내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기획 뉴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38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도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장 38곳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관광사업장 그리고 여기가 지금 13곳이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지 여기가 9곳이고 관광단지 8곳, 유원지 8곳에서 38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완공된 곳은 7곳이고 31곳이 일부 준공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8곳의 총 사업비를 분석을 해봤는데 17조 원이 넘고요. 개발 면적, 총 개발 면적은 3천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지금 마라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인데 마라도 크기의 100배에 해당하는 제주의 중산간, 경관이 좋은 중산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천만 제곱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들, 우리가 대규모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규모가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꼭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여러 변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보통 보면 사업 계획을 최초에 승인받을 때 사업장들이 사업 계획서에는 3년에서 한 4년, 길면 5년 정도 안에 중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38개 사업장의 사업 기간을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20년 걸리는 것으로 20년이요? 네, 분석이 됐습니다. 그만큼 최초에 한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평균적으로 20년 가까이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사업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연장까지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그런데 연장은 또 도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장의 연장 허가를 받아가면서 지금 사업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20년 이상 된 것들도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20년이죠. 평균적으로요? 그렇죠. 3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품어보지 않을 수도 없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너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혹시 제대로 완료된 곳들도 있습니까? 지금 완공된 곳이 7군데인데 다행히 7군데는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대규모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자금 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럼 완공된 곳들은 애초에 계획대로 다들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것도 중간에 변경되면서 애초에 계획과는 다른 쪽으로 진행된 경우들도 기초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으로 보통 승인을 받으려면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짓겠다라고 해놓고 사업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빼달라, 저런 계획은 빼달라 하면서 제주도에 승인을 받아서 중공은 됐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계획들이 일부 빠진 사업장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안 됐을 사안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홍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관광개발 관련 사업들이 보면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라는 말이 여러 차례,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포화로 이어지고 그 상태에서 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2010년대 이후에 이런 숙박시설 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대부분은 콘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분양형 숙박시설입니다. 많이 들었었죠. 우리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신화월드 같은 경우 예전에 행정사무조사도 있었지만 숙박시설을 3배를 갑자기 1300실에서 4800실로 확 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도의회나 환경위원평가를 다 거친 것을 제주도랑 JDC가 만나서 협의해서 변경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상당 부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일정 정도의 이런 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5년이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상당 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숙박시설들이 많이 늘었고 그중에 콘도라고 하는 그런 분양형 숙박시설들이 많이 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콘도미니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에는 아까 신화역사 공언을 예로 드셨는데 신화와 관련된 여러 A지고, B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우선 콘도미니엄부터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수익으로 나중에 또 추진을 하려다가 잘 안 되면 막혀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한다는 거고 아까 2010년대 이후에 우우죽수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는 겁니까? 제2차 국제재재재시종합계획을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국경이 없고 즐거움이 무한인 제주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중국어로 했을까? 그러니까 2차 국제재재재재종합계획에는 중국인들을 중국의 관광 시장으로서 제주도를 상징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서 충분히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상징하고 여기에서 여러 중국인에 맞는 관광 시설 특히 복합 리조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가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 등 어떤 관광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부동산 영주권 대상인 분양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그걸 분양을 하고 그걸 분양해서 그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여러 관광 시설에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제주도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땅을 사고 그다음에 분양해서 우리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이런 관광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되는데 사실은 국제자유주시 종합계획의 2차 종합계획에는 이런 구조들이 이미 거기에 계획에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돼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해서 좀 보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38개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38개 사업장 중에 숙박시설을 짓지 않겠다. 한 곳이 4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4곳은 전부 숙박시설이 지금 들어갔는데 관광호텔하고 휴양콘도를 중심으로 해서 34개 사업장에서 객실을 얼만큼 공급할 것인가 분석해 봤더니 휴양콘도 1만 개 객실 관광호텔 객실 1만 개. 그래서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관광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중심에 놓는 거죠. 그리고 숙박시설의 비중이 관광호텔 50, 콘도 50 비중을 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관광호텔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업 계획에 넣는 겁니다. 휴양콘도는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전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휴양콘도를 먼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제가 직접 취재하러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숙박단지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 자금의 흐름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금 손 기자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도내에 영세한 숙박업 운영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중소호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어렵다. 최근에는 특히 관광객 숫자도 줄어든 데다가 내국인 숫자가 줄어든 데다가 대규모 호텔들이 객실을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영세한 호텔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50만 원 받던 5성급 호텔들이 객실료를 35만 원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35만 원 받던 데는 20만 원으로 낮춰야 되고 10만 원 받던 자기네들 같은 중소호텔들은 그러면 낮출수록 손해, 인구죠. 손님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런. 그래서 지금 도내 호텔들이 매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텔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제주도 내 중개업소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를 봤더니 거기에서만 매물로 나온 도내 호텔들이 4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그런 호텔 매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너무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이 더 치열해지고. 그렇죠. 애월포레스트가 지금 1090실 객실, 1090개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 호텔 한 분이, 업체 관계자 한 분이 1,000개 객실짜리 호텔이 들어서면 100실짜리 호텔 10개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들이야 당연히 할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중소, 영세 한 업체들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원인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숙박업수가 이렇게 계속 난립하게 된 이유는 아까 애초에 계획에 그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변경하면서 숙박업수가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애초와 다르게 갖고 오면 그것을 좀 심의할 권한이 있는 곳인데 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갖는 핵심적인 역할이 두 가지인데 최초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역할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됐고 거기에 따라서 2018년에 사업계획 변경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이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제재 없이 수용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허가도 허가는 그렇게 안 내줬더라도 나중에 사업자가 변경안을 갖고 오면 심의를 하더라도 그냥 사업자의 가져온 안대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한 분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심의할 때는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심의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망하게 해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게 하려면 결국은 사업자의 요구 조건을 수용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전체 이익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전에 예래동 관련해서 그 당시 원희룡 노지사는 대법원의 판결란 걸 뒤집으면서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법이 당시 개정이 됐는데. 예래 휴양역주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가장 크게 원희룡 도지사가 이유로 얘기했던 것은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포장하면 국익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자가 소송을 하면 지면 막대한 우리가 돈을 물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규모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과정 중에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행정이 이런 과정에서 도와주겠다. 우리 도청 1층에 가면 투자 유치 수가가 가장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유치 실적을 돈은 자랑으로 내세우고 그러면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 건강 개발 사업들을 어쨌든 끌어들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제주도의 어떤 투자 유치 실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부딪히면 이런 자본들이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이 왔어요. 그런데 그 법을 고쳐줬는데도 결국 보좌야는 예레동 사업을 했던 보좌야는 소송을 했죠. 그런데 이것처럼 어쨌든 제주도가 국제자유종합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외국 자본들이 와서 정말 자유롭게, 규제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별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국제자유도시의 종합계획의 방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거수기적인 역할로 전락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방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망하게 했을 경우 이것에 돌아오는 반대급부, 소송이라든지 소송 폐소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약간 겁박하면서 이렇게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버저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기 때문에 소송의 단추가 먼저 제공된 측면은 있으나 다른 관계 없는 사업들도 사업자가 와서 아이고, 우리 잘못하면 사업 망하겠습니다. 이거 계획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전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는 변경을 해서라도 진행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지금 변경 승인을 계속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변경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것이 제주도에 이익이 됐느냐.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있고 주민들께서는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셨던 측면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럼 그 경제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지역 주민들께 넘어갔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도내 38곳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광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규모로 관광개발을 하면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겠습니다. 80% 이상 채용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을 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코너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데 공통적으로 숙박시설만 먼저 하고 다른 시설들은 미뤄지다 보니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숙박 단지로만 성격이 좁혀지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농산물 판매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 상당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면 기대했던 효과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계획대로 됐다 하더라도 계획이 변경돼서 숙박업소 위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이 사실 뻔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 지역 특산물과도 연계돼서 기대했던 것들도 기대가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심의위원회도 사실 승인과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지만 결국은 최종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이기 때문에 한명이 결정합니까? 그거 의견을 자문, 일종의 자문기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발 심의위원회가.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도지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지금처럼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려지긴 하는데 사실상 이걸 도지사의 의중과 거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그나마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열린 구조로 이 문제를 같이 봐주면 모를까 그냥 그 안에서 개발 심의위원회 도지사의 어떤 자문기구 성격을 가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맡겨두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지금의 제주도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작용하게 되고 도지사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제주도의 특별법이라든지 국제재중합계획이라든지 이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런 자본들이 들어와서 자본이 잘 되게, 잘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도지사 마음대로 지금 현재 체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 돼 이러면 도지사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도지사를 책임 못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도지사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제도적인 지금 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개발 심의위원회라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조금 손봐가지고 어떻게 좀 이것들을 좀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거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화에서는 사람의 선한 의지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제도화에서는 이렇게 좀 평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면 제도적으로 아예 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지금까지의 개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찰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마련을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 특별법 1조에 보면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제도를 조성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 틀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환경 자원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가 갈 수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죠 큰 얘기로 가네요 제주특별법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는 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든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 보고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보통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열립니다 분기에 한 번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1년 치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회의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제주도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도의회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면 관광개발을 승인할 당시에 환경의향평가 동의권을 도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수단 하나를 가지고 지금 견제를 하는데 일단 승인받은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되더라도 도의회가 여기에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이 아주 단순한 조항을 보완을 해서 뭔가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한 단계도 좀 견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도의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발사업 심의 변경 과정에서 조건부가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건부가 붙더라도 그 조건 지키지 않아도 별 제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라는 거는 당초에 약속했던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주민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광 자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라 항상 어떤 사업자들한테 얘기하는 면들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부분 되는 핑계에는 돈이 없다 이런 핑계인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버티기 또는 무시하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건부 의결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면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응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데 확실한 대응을 하려면 사업자가 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계속 도의원들한테도 압박을 합니다 환경평가 과정에서 동의 안 해주면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와서 들은 돈이 얼마인데 땅도 다 사놨고 이렇게 들은 돈이 얼마인데 이게 너무 자빠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안 고쳐져 왔는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좀 재점화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화구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중산간에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비슷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난개발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중산간에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아마 문제 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중산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들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땅값이 싸기 때문이죠 땅값이 싸는데 문제는 중산간이 제주도에 있어서 보존해야 될 지역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대규모 자본이 땅을 사면 지구 지정해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원지나 이런 땅들을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보존 목적의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싸고 그러면 원래 그런데 개발을 하기가 불가능했던 곳이죠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중산간 지역은 지금 제주도가 지하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서부 지역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프장들이 거기에 상당히 밀집해 있고 골프장은 물을 뽑아 쓰고 그런데 물이 지하로 내려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텔 만들어서 거기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부 지역 지하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대규모 숙박시설을 만들면 거기 투숙하는 사람들도 물 쓰고 또 대규모 불투수층이라고 해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콘크리트 층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가중시킬 거란 말이죠 대부분 도민들은 해안가에 해안 저지대에 사는데 저지대의 어떤 지하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들은 중산간을 싼 가격에 사서 개발하면 승인을 얻는 순간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미 큰 이익을 얻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후에 부동산 가치도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산간을 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대로 선택하게 그냥 제주도가 도와주게 되면 당연히 중산간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중산간 난개발이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도정에서도 사실 중산간 난개발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 보죠? 지금 지하수 보전지구가 바뀐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원희룡 도정 때부터 해서 이렇게 정해진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상황들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정책이 좀 후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지하수 보전 2구역으로 새로 구역을 지정해서 그 2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열어주는 지금 계획이 도시 관리 기준이 좀 바꾸려고 이번에 하고 있어서 저희 반대 성명도 냈는데 예전에 드림타워 카지노 하기 전에 카지노 영향평가를 도입했듯이 이번에도 저영향 개발 기법이다 하면서 도입해가지고 여기에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면제벌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실상 예전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지하수 환경에 더 악영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또 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특혜성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환경과 지하수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경제 그리고 관광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타협성이라는 이야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산 간에 지하수 보존 구역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허용을 할 때는 그만큼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왜 애월 포레스트냐 포레스트가 숲인데 영어로 에너지 포레스트와 원더 포레스트를 짓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사업자가 제시를 했는데 에너지 포레스트의 에너지 숲의 핵심은 에너지 전시관을 만들겠다 전시관이요? 그리고 원더 포레스트, 놀라운 숲은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지브리 테마파크를 짓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숲, 에너지 포레스트와 원더 포레스트를 짓고 나머지에는 숙박시설을 1090시를 짓겠다는 건데 사실상 숙박단지를 만들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뭔가 좀 자연춘화적인 환경춘화적인 그런 포레스트를 이미지로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제주해 오겠느냐 그 시설을 보러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핵심은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독특한 시설을 지어서 그 시설을 보러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 도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개발 사업장들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적인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또 콘도미니메이션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그리고 지하수 보존 측면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측면, 관광의 측면에서도 과연 이게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인가 이 문제도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홍 대표님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 재원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관광 개발만이 제주도를 경제적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관광 개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제주도가 한편으로는 1차 산업이라든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예전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제주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지금 제주도에 우리 예전부터 6차 산업은 얘기해왔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데는 관광 개발 쪽이에요 도로 인프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차 산업, 제조업 제조업에서 보통 1차 산업이 생산한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3차 산업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는 이런 형태를 좀 구현하려면 사실 2차 산업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그런 도민 자본, 거기에 도민 자본을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 자본이 활성화를 돕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일 기자와는 나중에 후속 취재가 더 이루어지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제주의 오름과 곧자왈 초원까지 최근 제주 관광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입니다 지난 30년간 이뤄낸 제주 관광산업의 성과 그 기반은 삶을 나누던 공동 목장과 오름 그리고 곧자왈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발과 늘 함께하는 지속 가능함이 과연 어떤 가치에서 부릅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